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락 일이죠 배당락에 의거한 낮은 상태로 지수가 출발했는데요 오늘 양시향 모두 굉장히 해피하게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3% 없는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1, 2월에는 제가 바이오 큰 장이 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듯한 모습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도 제약은 좀 밀리긴 했지만 셀트론 헬스케어가 굉장히 센 시세 어제 양도세 회피 물량,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의거한 어떤 과도한 하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강세가 나왔고요 오늘 다들 느긋하게 시장과 종목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 배당락 전일 그리고 배당락 오전이 매수의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 아마 기회 잘 잡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진짜 큰 장 그리고 진짜 대세의 어떤 상승 국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은 어떤 메이저 큰 손들도 주워 담기에 바빴던 그런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셀트론 조건부 허가 신청한 부분이죠 그 부분도 이제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율주행 쪽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장세에 있어가지고 사실 바이오 장세는 다소 좀 짧게 짧게 1, 2월, 3월 초 정도까지 그 정도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바이오 장세가 뭐 지금 길게 가기는 좀 쉽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 2월 달은 바이오 장세가 셀 거니까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될 거고 셀트론 그룹 쪽으로 이제 그렇게 집중될 텐데 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동력의 충 자체가 이제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하는 자율주행의 어떤 시대 이런 부분에 의거한 어떤 종목들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민감, 섹터 종목들 그래서 내년도 장세에 대한 전략은 실적이 좋아지고 또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뭐랄까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야 이런 분야의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정리 들어가기 전에 셀트론 소식부터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1년 동안 달려온 셀트론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제 서정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을지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제 기우성 부회장님의 크레이지 했던 나날들이었던 어떤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시각처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이제 셀트론에서도 공시를 내보냈는데요 셀트론 항색 치료제 품목 허가 신청 접수가 됐다 이렇게 정부 측의 발표와 함께 셀트론에 이제 공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제 CTP59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이렇게 해서 12월 29일 당사는 임상 이상 시험을 종료하였다 당사는 확보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증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당사의 CTP59 조건부 허가 획득 시 즉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2, 3상 임상을 통해 CTP59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해 평가 및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당사는 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이렇게 나온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죠 셀트로는 홈페이지에 직접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이고요 제목은 이제 CTP59 글로벌 임상 이상 완료 시각처 조건부 허가 신청 및 글로벌 허가 절차 즉시 착수 글로벌 허가 절차도 이제 착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 순조롭게 진행 완료됐고 오늘 시각처 조건부 허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됐다 이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미국 유럽 1월 중으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FDA와 유럽의약품청 협의가 개시된다 국제학회 통해 가지고 이상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해서 이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고 이 국제학회를 준비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셀트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처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완료해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이번 임상 결과를 근거로 미국 유럽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즉시 착수한다 이번 글로벌 임상 이상은 한국 식약처 미국 F-Day 유럽 EM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 이상 디자인 자체가 미국과 유럽의 사전 협의를 통해 디자인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대한 허가 기관에 승인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된 거죠 그런 부분이 검증되면 미국과 유럽에 승인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서 11월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셀트로는 이번 임상 시험의 상세 데이터를 국내외 전문가 및 자체 평가를 통해 분석 완료하고 ctp59에 대한 시각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즉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네요 어제 기우성 부회장님의 홍길동 발언을 한번 상기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ctp59의 안정성 및 효능과 관련한 상세 임상 데이터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시각처의 요청으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비공개로 해 국가기관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 및 평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게 이 시각처의 요청이다 시각처가 이제 왜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약간 좀 불려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어떤 주장들 그런 거 하고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국만 하더라도 아니 이 데이터를 미국 리제네론하고 이제 일리아의 릴리를 보십시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짚어드리고 분석해드린 것들 근데 아니 왜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건지 희한한 거죠 네 아니 미국이나 뭐 유럽도 이제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아니 왜 우리나라만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국가기관의 이제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 및 평가를 이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셀트로는 이제 ctp59의 해외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도 이제 추진한다 미국 FDA 및 유럽 EMA와 이번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승인 신청서 제출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1월 중 이들 국가 대부분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정부기관의 주문 관련 문의 응대 시에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임상 이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주문을 유도해 긴급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최대한 해당 국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 1월 중에 이제 신청서 제출하면서 이게 승인 떨어지기 전에 이제 뭔가 선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정말 골든 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셀트로 관계자는 이번 임상이 애초 계획도록 순조롭게 종료되는데 적극 지원해 준 국내외 보건 당국 의료기관 참가 환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엄청난 분들이죠 수십 명의 우리 직원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말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해외에서 임상 환자들을 수송하고 체크하고 해당 이제 같이 밀접한 어떤 해당 병원의 직원이 또 코로나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복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임상 절차를 진행한 이 직원분들이 진정한 진정한 이제 용자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ctp559가 조속히 국내에 공급돼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심사 기간 동안 시약처의 모든 문의 및 요청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하면서 해외 허가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tp559가 성분명 레그담비맙처럼 코로나19 판데믹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전 세계 국민들의 염원에 내리는 한 줄기 희망의 담비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성분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셀트로는 이번 임상 이상의 결과를 조만간 국제학회에서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임상 3상도 조속히 돌입해서 ctp559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을 통해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요 해외 신청서 제출할 때 해외 정부기관의 주문 관련 문의 응대에 임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주문을 유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당 국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국제학회에서 발표될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기대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야 이거 어떻게 될지가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좀 무서워집니다 하여튼 하여튼 우리 모두 우리 모두에 이제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 오늘 날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28% 상승이었어요 보시면 상승 종목 수 코스피에서 530종목 하락 종목 수 330종목 코스닥이 강했죠 코스닥이 이제 3.2% 상승인데요 오늘 배당락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거죠 배당락으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3.28% 상승 상승 종목 수가 11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220종목 그래서 어제 이제 대주주 양서스 회피의 영향은 코스닥이 훨씬 더 크게 받았죠 그만큼 이제 덩치가 좀 작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비중이 높은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보면 이제 굉장히 놀랍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100억 순매도 기관이 2조에 가까운 1조 9,700억 순매도 개인이 2조 1,000억 순매수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이 2,600억 순매수 기관이 이제 그대로 팔았죠 그래서 뭐 개인이 2,400억, 500억 가까이 되는 아니 2조 5,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자금을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외화품 업종에서도 2,000억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9,700억 순매수 뭐 고르 다 매수했죠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연말 배당락 지점 부근에서 개별주들 삼성자가 좀 약세 개별주들이 이제 강세를 띄면서 저점이 형성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상승부도를 펼 것이고 또 이제 내년 초는 어쨌든 바이오장세 그리고 코스닥이 강한 장세가 펼쳐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수 오늘 0.3배 상승으로 상승세 유지를 해줬지만 뭐 어제 고점때 돌파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코스닥을 보면 오늘 엄청나죠 와우 보압에서 시작해가지고 종가가 고가인 장대 양봉으로 쳤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어떤 흐름의 전개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턴이고 여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주봉 보더라도 월봉 보더라도 뚜렷하게 월봉 보면 이제 20년 코스닥 지수의 고점대를 지금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영역이에요 예 그냥 이제 마음 대놓고 그냥 이제 끌어올리는 지점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3월까지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역대급 장세 펼쳐진다는 얘기를 역대급 바이오 장세가 펼쳐진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 큰 그림 하에서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한울문이 열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약업종 지수 위로 열려버리죠 장대 양봉 서서 역사적 신고가 지수가 되는 흐름이 되고 있죠 지금 최고 그리고 의약품 업종 지수도 윗골이 그렸지만 마무리 하면서 다시 올려치는 형태 예 그래서 역대급의 바이오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지점 오늘 바이오 종목 엄청났죠 예 뭐 박살바이오는 상한가에다가 뭐 인트론 바이오 16% 셀트론 10% 헬스케어 6.6% 어마어마합니다 녹십자 9.6% 시간외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안트로젠 8% SCM 생명과학 7.8% 차바이오텍도 8% G3BNT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의견 드렸는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으면서 14% 제넥신도 6.9% 강세 지금 네오이멘테크가 이제 상장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간에라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완전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한번 종목 들어가보죠 먼저 엔지킴 생명과학을 좀 짚어드릴게요 요거 오늘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게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아마 좀 걱정이실 것 같아서 한번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그 오늘 기사 난 것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미국에서 임상 승인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 승인받고 내년 하반기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구강 점마 겸 임상 이상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이제 본업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종목이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우수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면요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첫 개인주주 간담회 이런 것들도 개최하면서 개인주주와 좀 밀접하게 좀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시세라는 게 참 그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가진 않죠 어떤 구간에선 참 마음고생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진행 사항들을 보면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지금 못 오르거나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약세를 보이니까 불안하신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불안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먼저 셀트론 그룹주부터 보죠 셀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10% 강세입니다 수급 부분에서는 이제 어제 기관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기관에 어떤 배당 받으려는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뭐 거의 다 나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나갔던 어제 동부증권 창구 대부분 복귀하려고 매수세를 드높인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어제 같은 경우 참 특이하게 막판에 막 수만 주씩 막 집어 던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성 주주도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어제 나갔던 물량들이 대부분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전개되면서 시초가 자체가 10% 상승 그래서 결국은 어제 공포심을 느끼신 분들도 상담이 많으셨겠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야 이건 뭐 승인된다 해가지고 뭐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다른 수익을 거두기 진짜 어려운 그런 어떤 종목이라는 거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셀드룸 그룹주는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주주가 되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셀드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들어왔던 기관들이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가면서 수급이 이랬고요 개인들 복귀하고 오늘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되면서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드룸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세여서 그런지 오늘은 좀 차익매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기관 물량들 오늘 나가면서 외국인 프로그램 물량도 같이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이제 헬스케어랑 제약은 있고요 셀트리오는 조금 밑에 있죠 하지만 뭐 언제든 여기서도 보시면 11월 25일날 보시면 장중 24%까지도 이제 상승했었어요 그만큼 시청이 수십조 종목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건 이 종목은 사안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워낙 이제 모멘텀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이제 품고 있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투심이 쏠리면 네 쏠리면 사안가도 20 몇 퍼센트의 상승 사안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세 달을 고생시켜도 며칠 만에 그냥 다 그걸 보상해주는 그 이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묵묵하게 주주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내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 수급 뭐 외국인 수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제3자 유중 추가 상장 공식에 나온 건데요 그 관계에서 이제 네오이문테크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상장 승인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넥신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어떻게 보면 속도면에서 뒤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오이문테크 상장 거기에 따른 기대가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제넥신 매도 네오이문테크를 매수하는 네 그런 어떤 스위칭 전략을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과거에 제가 이제 드린 스마트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제넥신 네오이문테크 관련된 전략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또 이제 2차전지 삼성 SI 인데요 오늘 뭐 수급 외국인 수급은 이제 굉장히 쎘고 어 특히나 이제 그 중대형 전지 흑자 전환이 4분기에 기대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따가 또 자세히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네 4분기에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I가 조금 더 기대가치가 높다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런 부분에서 트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LG전자는 오늘도 뭐 강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어 애플카 자율주행이란 어떤 그 이제 그 기대가치가 이제 붙는 거고요 결국은 어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섹터군이 또 성장 동력군이 어 국내 시장에 퍼지면서 그 대장수격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기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차그룹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서 뒤진다고 볼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선투주작굽이고요 전기차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앞서갈 수 있고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이라는 전기차 브랜드가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차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위로 열리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야 뭐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 테마단에 근데 그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도 몇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라놓긴 했는데 어 대형주 쪽에서는 당연히 LG연자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좀 쉬고 있죠 이것도 이제 어느 순간 뭐 팡 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아이오닉의 출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차피 그 다음 차로는 저도 전기차를 살 생각을 말씀드렸고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현대차도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가 야 진짜 오늘 상한가 가는데요 이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까 무상증자로 이제 걸리락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데 이제 100%니까 이제 반토막으로 낮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이게 걸리락되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정말 엄청납니다 두달만에 템백억 그 이상이네요 최저가 2만원에 지금 25만 7천원입니다 상한가 마감됐으니까 내일도 갭상 떠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뭐 10배가 아니라 15배 20배도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절대 이제 추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때 분석해드리고 이제 그때 추천드린 거지 절대 올라오고 나서는 뭐 매수하라는 얘기 드릴 수도 없고 드렸어도 안되고 예 최근에 이제 한 증권사 리포팅이 나오던데요 참 다 오른 상태에서 올라오길래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제 계속적으로 반등시마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주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예 어쨌든 백신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치료제도 이제 나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죠 예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향후에는 지금은 바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향후에 향후에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리가 이미 이제 선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훨씬 선행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예 실적이 4분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예 통계적인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면에서는 이미 꺾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시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3BNT인데요 G3BNT도 오늘 좀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 기준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예 제 기준상 올랐지만 주가가 올랐다고 저는 제가 틀렸다고 보진 않고요 제 원칙상으로 볼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 매매 기준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홀딩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코멘트를 들기 좀 어려운 게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 100억 원 규모인지 전환사채 운영자금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뭐 시간으로는 많이 빠지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 종목은 그때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사실 그냥 체크만 하지 절대 매수 대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코멘트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제 머릿속에서 좀 지워진 종목이고 지금 뭐 종목들 너무나 많고 분석할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gtbnt라는 종목에 조금 더 얽매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박셀바이오가 이제 사안가 쳤는데 nk세포 관련 주잖아요 nk맥스트 이제 nk세포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박셀바이오가 지금 총 2조인데 이 종목은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체 같은 거 합치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밸류가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nk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폭등하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의견을 그렇게 드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리언트도 이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큐리언트 계속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요 차바 혜택도 많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전혀 뭐 의견 달라진 거 없어요 우호적인 의견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트로젠도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흐름 뭐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흐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첨생법 관련 주라든지 뭐 nk라든지 이런 항암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고 어 바이오 장세에 어떤 큰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뭐 인트로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네 엄청나죠 오늘 16%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또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음 영상에서 이제 제가 답변드린다 했죠 매도할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현제약과 백신 플랫폼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 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걸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장대양봉이 한 번 섰죠 네 장대양봉이 두 번 설 때는 일단은 일부라도 차익실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올라오다가 장대양봉이 크게 두 번 서면 일단은 저는 네 상당 물량을 정리를 해요 음 그 점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SCM 생명과학도 이제 약간 왔다갔다 하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튤려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때 한 절반 정도는 깔끔하게 이 실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거 참고하시고 셀리버리도 이제 반등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제 추천주는 아닙니다 분석한 종목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렸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갖고 계시다면 반등시보다 반등시마다 정리하는 게 저는 안전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넥신과 연관이 있는 툴젠 같은 경우는 사안가 갔어요 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요 엄청납니다 네 그 대장주가 크리스피 크리스피아 테라텍스 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12조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고요 꾸준하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2017년도 샀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네 템베거죠 템베거 그래서 지금 한 13,4조 정도 되는 시총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임상 일상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이제 6,900억이죠 아까 이제 그 선두권 업체 대비해서 뭐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죠 시총이 네 그만큼 굉장히 어 싸다고 이렇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추세 자체는 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넥신과 함께 협업을 하면 향후에 또 기대되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요 네 이제 멤버십으로 이제 그 분석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어 이 이 이 제이피목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거든요 온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때 이제 음 뭔가를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기술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좀 띄우는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급등했죠 요날 음 요기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고 띄우려고 이제 작정하는 구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요 종목 관리하는 세력의 패턴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 이 움직임 자체가 이제 띄우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석해서 올려드린 종목이구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온 기업 중에서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오늘 6.4% 상승했는데요 요날 이제 급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지고 예 흐름 나오는 것 같구요 시세 끝날 이유는 없죠 예 이렇게 이제 투심을 확 꺾어버리는 어떤 패턴도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그때 별로 안 나왔어요 예 결국 물량은 잠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시세만 보면 이제 겁날 수 있지만 사실 겁날 필요는 없는데 예 그거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그냥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그런 패턴이었죠 뭐 컴퓨터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 매수구간 말씀드렸죠 오늘 4.8% 튀면서 예 뭔가 좀 추세가 반전되는 그름이 뚜렷하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호적인 시기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구요 예 뭐 리매드도 이제 우호적인 시기가 계속 갖고 있고 내년 실적 기대되죠 예 그 포인트로 접근하면 어 괜찮다는 생각을 하구요 와우 녹십점 오늘 세네요 9.6% 어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더나 쪽에 어 CMO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예 그런 기업이고 그런 내용때문에 전지 이제 시간외로 상당히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근데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제 이 실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쪽 한번 점검 드릴게요 5G 쪽은 제가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KMW 이노와이어리스 스마트 리포트로 짚어드렸던 종목이구요 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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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니까 주가가 흔들릴 때 저가 매수 해놓으면 내년도 좋을 것이다 얘기를 드렸구요 어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죠 예 5G의 대장주는 KMW입니다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스몰셀 대장주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좋은 어떤 저가 매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아마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타이밍에서 제가 볼 땐 내년에는 싹 다 5G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G가 이번 연말이 저가 매수 기회였을 것이다 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많이 점검해 드렸는데요 뭐 꾸준하게 이제 정말 뭐 시장 분석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무슨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서 예 또 어떻게 뭐 또 관심 갖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관점에서 이제 보통 많은 얘기를 드리고자 할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 여러분이 신흥 부자가 되는데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소식부터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어 좀 놀란 기사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 대통령이 모더나 이제 미국이 이제 백신 개발 업체 지금 뭐 미국 승인받았고 지금 어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백신이죠 이 모더나 CEO하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어 2분기부터 이제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그 그 기업 CEO하고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예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앞으로 펼쳐질 예 셀티론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나라 예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이 관련주로 이제 녹십자가 팡 튀었는데 녹십자가 이제 CMO 받을 수 있다는 예 결국 이제 한국 기업이 어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협력 강화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제 아마 뭐 같이 뭐 물밑에서 이제 아마 오고 왔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기구성 부회장님 발표에서 조금 의미심장했던 게 지금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셀티론의 치료제가 그 잘 어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뭔가 뭔가 좀 어 향후 파급력을 보일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굳이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게 예 특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도 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공급 부분이 어 이면에 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이 모더나 백신을 이렇게 대통령 따내서 어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에 대한 합의가 됐다는 게 지금 결국은 이게 외교적인 어떤 수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 참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려지는 거 같아요 그게 우리가 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셀티론이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뭐 승인받고 뭐 뭐 신청하고 이런 게 뭐 재료 선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 하하 참 예 황당하죠 예 거의 이제 어 호재가 열리는 그런 황금의 문 황금의 문이라는 어떤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재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펼쳐질 그림이 거의 그려지는 거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 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천만 명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주 백신을 공급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모더나와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한 게 천만 명분인데 그 두 배 다른 백신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저 모더나 백신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근데 지금 뭐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어? 백신 안 주면 어? 2천만 명 그거 분 안 주면 우리 군사협정 같은 거 다 끊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통화해가지고 그냥 2천만 명 분 딱 합의해 보잖아요 이게 그냥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뭔가 무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CMO를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도 하나의 무기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또 치료제가 거의 성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로써 작용한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게 없는 국가들은 뭐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예 뭐 포기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통화 내용을 딱 들었을 때는 야 이거 그냥 줄리가 없는데 합의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 셀티론이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확보한 게 여기 이제 딱 있네요 네 공급 일정 해가지고 지금 현재 5,600만 명분 예 확보를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얀센꺼 600만 화이저 2천만 모더나 4천만 코백스 퍼셀레티 2천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 한 2분기부터 이제 뭐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 확보를 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정말 예방과 치료와 진단까지 뭐 모든 포트폴리오 갖춘 유일한 국가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한편 문 대통령과 반셀 이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 물질 개발 임상시험 연구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백신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진짜 높아진 것 같네요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며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향후에도 다른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빠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하고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합의까지 이렇게 이끌어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오늘 또 1000명 넘은 수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망자 40명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중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 빨리 치료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사망자가 별로 없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망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예 근데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천명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사망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지금 치료제가 빠르게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의 어떤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기사들이 제가 굉장히 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어제 드리면서 이 이 기사들 이 기사들에서 나오는 이제 뭐 부회장 임원들이 이제 판 주식을 다트 저장공시에서 딱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대주주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사들이 보면 이제 부회장 전무가 주식 팔아 챙겼는데 뒤늦게 팔지마 뒷북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하여튼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 이제 우리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잘 아시니까 뭐 흔들리거나 불안한 마음은 크게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일반 어떤 개인 투자자들 볼 때는 네 굉장히 악덕한 기업과 네 굉장히 뭐 이런 거 쳐도 안 봐야지 이런 주식은 이런 인식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네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이렇게 뭐 뭐 예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덧글 하나를 봤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이 그냥 이제 덧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자신이 아는데 네 대한학교 대안학교 설립하는데 기부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셨다 이렇게 덧글이 딱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건 이제 진짜인지 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걸 뭐 그냥 그런 의미없게 네 타자까지 쳐가면서 남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각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랄까 네 모르겠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셀티론이 지금 1년 동안 지금 모든 역량을 이 판데믹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제 개발과 진단키트 개발 같은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원가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익 내지도 않는 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뭐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두 떠나서 네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러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이 어제 이제 어 일부 셀티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툼의 성격의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진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네 대주주 회피성 어떤 물량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셀티론 그룹주 시세를 보면 예 뭐 입이 벌어지죠 예 야 어제 어제 참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드실 텐데 그만큼 문제 없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굳건하게 팩트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는 방향과 성장 그리고 모멘텀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딱 두고 기준을 두고 예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도 한번 보죠 백신 공백기는 K치료제의 시간이다 셀티론 국산 1호 속도 라는 제목인데요 결국 이제 백신을 아까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투유 자체는 일단 2, 3월 정도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2, 3월 돼서 뭐 접종이 마무리되고 뭐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 말이나 돼야 이제 뭐 전 국민 커버하는 어떤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내는 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2, 3월 정도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접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또 100%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50% 많아봤자 좋은 효능을 내봤자 이제 50% 전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커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백신과 함께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고 또 이제 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치료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사망자 발생을 확연하게 낳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게 경제 회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걸려도 난 안 죽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금 더 부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신종플루 같이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불안감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나온게 게임 체인저 였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왜 백신의 난리 질린지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예 셀트론의 역할이 얼마나 지금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뻔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셀트론 국산 1호 치료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정부가 이제 4,600만 명분에 코로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지만 실제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다 시작이죠 그래서 백신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서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단은 개발이 가장 빠른 셀트로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31일 전까지 ctp59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체 조금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로는 지난달 25일 임상 이상 투여 을 마신 뒤 안정성과 유효성을 분석해왔다 시약처는 시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특정 질환에 대한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을 걸고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도 시판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해서 어 조건부 승인을 받아도 3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안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3상을 계속 해내고 이제 정식 이제 승인 절차는 내년 이제 밟아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상 결과로 이렇게 승인 받게 되면 뭐 다른 나라도 이제 그 긴급 승인 이런 절차들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우리나라 승인 받은 거 같이 자료 가지고 가서 하면 그쪽에서도 수월하게 이제 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어디 뭐 뭐 저기 뭐 저개발 국가 후진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서 쳐주죠 지금 K 방역에 대해서는 뭐 전세계 지금 다른 국가들이 뭐 지켜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해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 내줬다 하면 다른 나라에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거나 그냥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약처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년 1월 말 사용 가능성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 전담 심사팀을 지금 별도로 꾸려서 40일 이내로 처리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ctb5가 이제 합격점을 받는다면 내년 1월 말부터는 현장에서 쓰일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셀트론을 뭐 연달아서 방문을 하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는 어떤 의지에 표시를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이제 임상이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거죠 기술이 없다기 보다는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네 그래서 셀트론이 지금 국산 1호 치료제 전 세계 세 번째 치료제로 이제 기록될 걸로 지금 유력한 가운데 이제 녹십자도 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혈장 치료제도 이제 같이 또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웅제양 뭐 뭐 여러 어떤 업체들이 뭐 많이 이제 치료제 약물 재창출로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생각 사견으로는요 셀트론과 녹십자 빼고는 다른 기업들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BI 혜택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장 쪽이다 반도체 쪽이 이제 메모리 쪽인 시클리클하게 움직이는 편이고 이제 비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는 DBI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다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본격적인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할지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오시는데요 사실 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어떤 가치와 성장의 어떤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글로벌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이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도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제거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 내용으로 한번 대신 설명드릴게요 지금 DBI 혜택은 그 바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바운드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이제 필요로 해 주고 있고 지금 뭐 전기차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DBI 혜택에 지금 수주를 계속 높여주는 거고 또 이제 거의 뭐 풀 가동 시키는 거죠 100% 공장을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웨이퍼 수탑 생산 판매 담당하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센서 IC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TV나 이제 스마트폰 그 이제 그 디스플레이 구동용 이제 IC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력이 더 크다 많다 이런 어떤 의견을 하는 그런 하나 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왜 이제 이제 중요하냐면 다른 기업하고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여전히 싸다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지금 DBI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비숙인 겨울에 오히려 이제 100% 근접한 가동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공급 부족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지금 사례가 지금 TSMC 다음으로 2위 업체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2017년부터 설계를 담당하는 SLSI 사업과 공정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로 나뉘는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팸리스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그런 고객사들의 수주를 소화하기에 바빠서 SLSI 사업부에 전통적으로 제조하던 물량을 미국과 대만의 탑티어 파운드리 공급사들이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소화 못 해가지고 그 물량이 지금 다른 어떤 파운드리 업체들이 소화를 한다 대만의 UMC 같은 업체가 그 중에 하나다 그만큼 지금 하여튼 무슨 놈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지금 물밀듯이 수주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그 UMC 같은 업체는 DB 하이텍 대비해서 생산 능력은 한 6배 정도 높은데 시총은 10배 이상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DB 하이텍이 고평화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MC의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이유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은 SMIC 이게 이제 점유율 같이 사오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제재를 미국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UMC의 수혜 강도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주가도 올랐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캐파가 뭐 6배 차이인데 시총은 10배 정도 차이나는 게 뭐 결국은 뭐 더 상승 볼륨이 있지 않느냐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UMC의 시총은 23조 정도 DB 하이텍은 이제 2.1조 정도 그러니까 DB 하이텍이 8인치 파운드리 생산 설비만 이제 보유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8인치 12인치 갖고 있지만 8인치만 갖고 있으니까 약간 디스카운트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다 내년에도 뭐 풀 가동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DB 하이텍은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흐름을 본다면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B 하이텍의 이제 실적 추정을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9,300억 정도 이제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2,7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액 처음으로 이제 사정 최대 1조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2,900억 정도 그래서 공장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뭐 물밀듯이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뭐 지금 전망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 이제 오늘 그 뭐 바이오 업종이 제일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삼성 SDI를 필두로 하는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굉장히 쎘는데요 내년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짤 때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을 빼놓을 순 없어요 내년에는 자율주행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어 애플에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출로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소유량 증가가 과속화되고 있고 2차전지의 중요도와 어 기대감은 더 증폭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 포트에는 이 관련된 주가 분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사업 부문이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의 어떤 기조로 BEP를 넘어서게 되는 어떤 기점이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영향권 흐름에 의해서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된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 위클리 관련된 배터리 위클리 관련된 리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애플이 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배터리 설계 및 BMS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LG전자가 이 전장사업부 내 그린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하고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점이 돼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크게 불어닥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전기차 자율전기차 전장 부품 공급 대장주로서 LG전자가 사안가를 치면서 이제 스타트한다 그쪽에 대한 모멘텀을 그래서 새로운 또 시세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LG전자를 이제 가전업체 스마트폰 업체가 아니라 이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 관련 주로써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하고 바라본다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형성되는 이 군 이 자율주행 섹터군이 이제 형성될 텐데 거기에 당연히 뭐 현대 기아차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 그래서 그 관련 주로 우리가 내년도 분명 중요하게 좀 분석을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향후 이제 마그나양 파워트레인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 LG전자 얘기입니다 합작법인 예상 매출은 23년도에 1조원 BB 달성 예상 시기는 22년 그래서 BP 달성 예상 시기가 굉장히 빠르네요 음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제 화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니텔 니켈 광산 채굴 및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관련 MOE를 체결했다 결국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소재 확보하는 어떤 흐름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SK 머트러즈 같은 업체도 응급제 기술 보유한 미국 소재 업체에 투자를 하는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2차전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한다든지 예 투자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전개되네요 이 하나 금융투자에서 이제 얘기하는 투자 전략은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및 주간 탑픽으로 삼성 STI를 유지한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출은 향후 막대한 배터리 소요량 증가를 예포한다 애플과 테슬라 등 테크 자이언트 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전개 나갈 새로운 전쟁에서 어 이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전리품은 시간이다 결국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고 로봇 이제 자동으로 가는 택시들이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간이 이제 운전을 안하고 예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그걸 그 부가가치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그 부가가치를 잡기 한 전쟁이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 중요한 거고 기존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 구글라든지 애플 라든지 테슬라는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글 애플 이런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자율주행에 플랫폼을 선점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왜 애플카를 내놓겠습니까 이 기업이 뭐 엄청난 전기차 양산하진 않겠죠 근데 플랫폼을 잡겠다 이거죠 구글도 이제 뭐 당연히 구글카 내놓으면서 자기들 플랫폼이 자율주행 그 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전기차들이 또 양산이 되고 생산을 하게 되고 뭐 구글이 핸드폰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애플도 애플이 뭐 전기차 수백만대 양산시켜 가지고 이건 아니죠 이 경쟁에 뛰어난다고 보면 그거는 이 이 판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애플도 결국은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애플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려고 애플카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네 결국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노당 게임이죠 더 성장이 가속화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시간 동안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모량과 100만마일 로봇 택시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전망하는 25년도 전기차 침투율 10%에 필요한 배터리 시장 규모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시대가 더 가속화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터리 소요량보다 더 많은 배터리가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율 자동차가 컴퓨터 온 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냥 자동차 자체가 이제 컴퓨터 굴러가는 컴퓨터 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빅테크들의 배터리 자체 설계 지속될 것이나 수십억세를 생산하는 제조의 영역까지 본인들의 케파를 확장해서 ROE를 자본 이득률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투하되어야 되는데 제조하려면 그렇잖아요 LG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ROE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죠 네 제가 이제 애플이 구글이 자동차를 배터리를 자체 막 엄청나게 양산하려고 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ROE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국내 배터리 3사 시장 점유율은 지속 상승 중이며 와 우리나라 배터리 3개 회사 합산하면 점유율이 50% 내역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4분기 기점으로 흑자 구조 진입이 예상된다 대형주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와 함께 소재 주들의 경우 시장 점유율 상승 및 마진 개선 동반되는 업체들에 대한 선별 접근을 권고한다 그래서 내년도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이제 수주를 크게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제 전기차 브랜드들을 내놓잖아요 크게 신차들을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당연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 배터리 셀 업체한테 이 수주를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당연히 소재 업체들한테 또 이제 수주를 내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 내일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비롯해 가지고 막 그 신차 전기차 그런 거 내놓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업체들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제가 소재 업체들이 좋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현대차 분석하면 나오는 거고 현대차가 LG화학한테 내려주니까 LG화학 삼성 SDI가 소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포스크케미컬한테 대량 수주를 내려주는 거죠 이러면서 내년도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 이제 리포팅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요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자율주행 전장 부품 대장주 자율주행 전장 부품 대장주다 이게 딱 맞는 용언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그나랑 같이 합작법인 설립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 이 기업의 전장화를 가속화시키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섹터군으로 LG전자를 끌어들이면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어 재평가 세트 업체가 아닌 전장 부품으로 재평가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밸류를 높여주는 그런 어떤 리포트가 계속 나올 거고 시장에서도 이 멀티플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이런 어떤 전장 업체들도 지금 이런 업체들도 정고점을 경신 중이에요 네 뭔지 아시겠죠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관련주들이 다 다 급등하고 있는 거고 어 전세계 증시가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모든 종목이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일본 증시도 지금 뭐 사상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20년만에 최대치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업체는 뭡니까 전장 업체들 성장 업종들 성장 주도 업종들 LG전자 여기에 편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고점 멀티플의 고점 영역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LG전자 마그나의 조인트 벤처 설립과 북미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개발 뉴스가 전장 부품 모멘텀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네 촉발시켰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 자율주행 모멘텀 시장에서 큰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뭐 중소용주도 많습니다 근데 어 확실하게 이제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모셔널의 역할을 해서 현대차 그룹 지난해 9월달에 미국 데파이에서 분산 앱티브하고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어요 지분율은 5대5 출자 규모는 총 2조 3천억 적지 않죠 네 현대차가 굉장히 그 미래 선도적인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어 뭐 독일 업체라든지 일본 업체에 대비해 가지고 재빠르게 어 미래 선도 기업을 네 쟁취하기 해서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업과 합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는 독일 업체나 일본 업체 대비해서 현대차가 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다르게 좀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어 올해 8월 합작법인의 사명을 모셔널로 예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계획을 당초 24년에서 22년으로 지금 단축에서 제시했습니다 모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 트렌드도 지금 굉장히 업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빨리 선점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셔널은 22년 상반기 중에 레벨 4 수준의 거의 뭐 뭐 풀 그 그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를 상용할 계획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미국 차량 공후 서비스 업체 비아의 차량 배정 그리고 예약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많은 기업들과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업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해가고 있었고요 보십시오 네 이 많은 업체들과 2017년부터 보십시오 라이다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부품이죠 라이다 개발 업체하고 예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규모도 보시면 예 엄청나죠 음 자율주행 솔루이션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음 굉장히 현대차가 예 새로운 어떤 기술을 예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야 이거 자율주행 시대에는 현대차가 뭐 테슬라 다음으로 2위권 업체 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도 이제 판매가 2위권인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 변곡점에 서다라는 제목의 리포팅인데요 키움 중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레벨 4 플러스 시대 준비하기 위한 그룹 내 자율주행 연구 방향성은 첫 번째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미 처리 기술 두 번째 인공지능망 훈련 역량에 기반한 의사 결정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셔널 및 기타 업체들과의 협업체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22년 로보택시 출시 이후 자율주행 역량 재평가가 이제 기대가 된다 해서 이게 단계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 자율주행계 단계별 구분을 보면요 아까 이제 2.5 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중간 단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분 자동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손을 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4면 이제 고도 자동화다 2.5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대처를 하는 이게 대표적이라 보면 고도 자동화 레벨 4에서는 전부 다 시스템이에요 운전자는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거의 뭐 자율주행이라 보면 되는 그런 단계 로봇 택시를 22년도 출시하게 되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이제 출시되는 전기차 그 브랜드 있죠 아이오닉 거기에도 이런 어떤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테슬라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는 이 자율주행 OTA 전동화 등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가장 빠른 타임라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선두 자동차 업체가 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진짜 그렇게 아이오닉에 반영돼 가지고 나오고 로봇 택시 나오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평가가 테슬라에 지금 엄청난 멀티풀 밸류에이션을 매겨서 지금 시총이 70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도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존에는 뭐 한 7, 8배 멀티풀을 매겨줬다면 향후에는 진짜 한 15배, 20배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현대차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정리한 내용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아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셀트론의 새로운 신약 기업으로서 어떤 도약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공들여서 많이 분석하는 쪽이 이제 자율주행 쪽입니다 내년도 이쪽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당연히 메인이고 LG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그 흐름에 편승하는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주식 명언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열중도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미스터 마켓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상황이 이 명언에 이 격언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항상 기업의 가치와 성장과 트렌드와 실적에 주식에 포커스를 두면서 분석하고 행동하는 게 저는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과 함께 신흥부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 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simb 상승 우선 서울 기지울이 상처를 이용해 날 5 орт더 atlanta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area begins,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Houston, no action on the MPS-82 outpeak. Atlantis-Houston, no action on the MPS-82. Atlantis-Houston, no action on the MPS-82. Atlantis-Houston, no action on the MPS-82.